안녕하세요. 담빛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킹덤이라는 제품인데요. 현재는 단종돼서 첨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첨 만져보네요. 레고 7955 돼 있어가지고 마법사가 지팡이와 마법책을 이용해서 특별한 마법의 약을 준비한다는 그런 시리즈의 제품입니다. 나쁜 마법사인지 착한 마법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거 뭐야? 인터넷에 보시면 한 만원 정도? 만원이 지금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종됐다고 해도 작은 제품이어서 크게 인기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레고 쪽에서 캐슬, 뉴 캐슬, 킹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현재 단종된 그런 시리즈 중의 하나라고 돼 있는데 보통 왕국 대 왕국 그런 스토리를 다룬다고 그러더라고요. 캐슬 같은 경우는 왕국 대 해골, 왕국 대 오크 그런 거를 다루고 하는데 그런 거라고 돼 있고요. 마법사하고 여기 뭐야? 도롱용 아니고 작은 용인가? 그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약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슨 두루마기 책자가 들어있는데 언제 나온 거야? 2010년 5월 꽤 오래됐죠? 프로모션 같은 건 없겠죠? 기대도 안 합니다. 어떻게 뜯어야 돼? 이거 뭐야? 아 여기 누른 데가 예쁘게 살 수 있었구나.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는데 만원치고 너무 비싸다. 아무리 단종된 제품이라지만 이렇게 간단한 구성에 짝퉁이면 2,000원에 팔문걸 제품을 이렇게 7, 9, 4, 6 이렇게 멋진 제품들이 나와있네요. 지금부터 단종돼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무진장 비싸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하면 별거 있지도 않네요. 자, 간단한 탁자 자, 레고 블록으로 된 탁자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좀 들어가주세요. 자, 그리고 나셨어. 녹색 물약 그 다음에 노란색 물약 노란색 여기다가 빨간색 뚜껑 덮어주시고 녹색 뚜껑 덮어주시고 너무 작은 드래곤 같은데 종종 보이기도 하죠. 저번에 그 닌자고 제품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드래곤 하나 들어있습니다. 드래곤 볼까요? 주무시고 계시네?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작은 발판 위에다가 이거 하나 끼워주셨어.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는 말이 You are powerful than you are than you are 써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멋진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거 하나 딱 블록이 참 말이 너무 멋지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스스로 그렇게 믿으셔야 그렇게 능력이 나오겠죠. 자, 하여튼 그런 능력 자, 그리고 마법사 피규어 보도록 할까요? 아주 오래된 피규어 이거 뭐야? 앞뒤가 몸통에 전혀 없네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수염 끼워주시고 얼굴 끼워주시고 수염 끼우기 전에 얼굴 좀 보자. 자, 얼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 수염이 이제 끼일 거야. 자, 수염 검은색 끼워주시면 될 것 같고 마법사 모자 어, 좋다. 자, 스트레콘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다리 쪽에 뭐 피팅이나 그런 건 별로 없고 자, 여기다 이렇게 지팡이 하나 끼워주시면 자, 완성인데 블록 두 개가 남네요. 두 개가 남는데 이것도 같이 끼워주시면 자, 이렇게 짠짠짠짠 짠 피규어 하나 그 다음에 이 드래곤 들어있는 뭐 마법의 열고 오늘 이 드래곤만 좀 귀하지 뭐 딴 건 없는 것 같고 이 피규어하고 이게 참 멋진 것 같네요. 이 말이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셔서 올 새로 시작한 학기에서 또 멋진 능력 발휘하시고요. 또 하여튼 뭐 간만에 휴게 제품은 단종된 제품 보여드렸는데 이런 제품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위에 그 글에 보시면 링크도 있는데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말 긁기가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저기 상상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 간다. 감사합니다.